알람 좋아요 공유 구독 지원 채널 골뱅이 선일의 파드캐스트 녀석들 선일 파드캐스트에서 먹도니엘드 파드캐스트의 레시피를 들으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양고기를 맛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튀긴대 삶은 작은 감자 파와 함께 간장 양고기 카레 튀김을 선택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재료 사인용 양정강이 당면 2개 약 350g 버터 또는 마가린 2큰술 시럽 6큰술 3큰술 단간장 케찹 마니스 1큰술 화이트 와인 식초 볶은 참깨 2큰술 다음도 필요합니다. 12큰술 작은 감자 튀김용 버터 1큰술 잘게 다진 파 2개 이것이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1단계 갈비뼈 사이에 날카로운 칼을 삽입하여 양고기 카레를 조각으로 자릅니다. 각 돈가스에 양고기 갈비 2개를 남겨주세요. 2단계 팬을 가열하고 대부분의 버터를 추가합니다. 거품이 멈추면 고기를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뜨거워진 버터 팬입니다.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양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내열접시에 커틀릿을 놓습니다. 3단계 작은 냄비에 모든 재료를 섞어 소스를 만들고 끓입니다. 혼합물이 걸쭉해지면 고기 위에 붓고 뒤집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잘 젖어 있습니다. 4단계의 섭씨 125도의 오븐 중앙렉에 팬을 놓고 원하는 온도가 될 때까지 튀김 온도계를 사용하여 모니터링합니다. 내 말은 최저기온은 섭씨 55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섭씨 60도에서 65도 사이입니다. 평균 플러스는 섭씨 70도입니다. 잘했다. 섭씨 75도 5단계 감자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힙니다. 6단계의 배를 육등분하고 심을 제거한다. 버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나머지 버터와 함께 뜨거운 팬에 배 당면을 볶습니다. 참깨 볶는 법 소소한 팁은 참깨를 마른 팬에 넣고 센 불에 볶다가 참깨가 아름다운 황금색으로 변할 때까지 볶는 것이다. 작은 삶은 감자, 튀긴 배, 잘게 썬 파와 함께 양고기 칼에 찹을 큰 접시에 담습니다. 위에 남은 글라세를 뿌립니다. 레드와인 한 잔과 함께 맛있는 식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나는 저녁 식사를 고대하고 있으며 오늘 밤을 즐길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나를 안아주고 키스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감자,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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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우를 envelope. 그리고 밥이 못하거나 num이 가능한 은혜 조언을 가득합니다. resposta,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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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보다 소소 delighted poder이 무려 sixteen을 첫 번째는 티와 함께 부borg comprar 포로우려고 합니다. volunteers 보면